안녕하십니까 28번 대백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아니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소년단 조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소년단 깨꼴 같은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선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눈물쯤은 흘려줘도 괜찮아 여러분 제 목소리에 흘려보여 안녕하세요 불타는 소년단의 홍석연입니다 홍석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이 다른 오디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발라드에서 트로트스러운 이성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성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엄마 뱃속에서 모짜라트랑 베토벤 들을 때 전 뱃속에 트로트를 듣고 자랐습니다 모태트롯 이성현입니다 대박 무한강정 결정 문자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란다 불란다 박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로트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막걸리 한 잔 트로트 세대의 충격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트로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